1. 미국의 3개 교회를 방문 이번 여름에 저는 미국의 3개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3개 교회 모두가 다 참 열악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갖고 있던 교회들이었는데요 제가 방문한 3개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알라스카에 있는 한 30여 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교민들이 별로 없고 또 인구 유입이 잘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알라스카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이 다 30명 출석하고 또 한 40명 출석하고 그만그만한 교회들이었는데 그 지역 목사님들을 만나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또 참 존경이 가는 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지역을 우직하게 지키고 계시는 그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졌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번에 방문한 교회 중에 시애틀 근교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초창기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로 함께 생활했던 임원석 목사가 부임해서 담임으로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제가 가서 보니까 임원석 목사가 부임하던 당시에 교회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서 성도들이 막 다 떠나고 나중에 한 서른 몇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임원석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한 3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배가를 했습니다 한 3년 만에 150여 명이 출석을 지금 하고요 막 교회가 지금 으쌰으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무슨 짠한 생각이 드는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서른 몇 명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던 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와중에도 교회를 지키고 있던 그 성도님들이 참 귀하게 제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방문했던 교회는 또 이 교회는 이제 무슨 어려움이 생겼느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중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래 투병을 하다가 목사님이 견디지를 못하시고 사임을 하셨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병을 만나서 이제 사임하시고 후임은 아직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젊은 부목사와 또 우리 성도들이 참 눈물나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교회 모두가 다 이런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는 그런 교회들인데요 제가 이제 모든 집회를 다 마치고 귀우하고 났는데도 계속 마음에 그 이름 없는 그리고 또 빛도 없는 그러나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귀한 분들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알라스카에 30여 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 성도 30명 모이는 교회라면 뭐 이거 재정으로나 유지나 되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과 그 몇몇 성도들이 눈물나게 헌신을 하는데요 그 중에 권사님 한 분 집으로 초청을 해서 제가 이제 방문을 했더니 이런저런 얘기가 온대에 정말 눈물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 짐까지 쌌대요 이제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짐까지 쌌는데 그분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짐을 도로 풀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이번 여름 내내 저는 마음에 어떤 소원이 드는가 하니까 정말 기도가 나와요 정말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열악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많은 분들이 마음에 떠올라져서 아, 주님 정말 이런 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모두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지쳐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동안에 이런 생각들을 쭉 하다가 보니까 불숙 성경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닙니까?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마음에 이렇게 불숙 떠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학기 첫 설교를 오늘 본문으로 해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사도행정 9장은요 누가 봐도 그 주인공이 사도바울이지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정 9장은 위대한 사도바울이 드디어 이제 드라마틱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본문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주인공이 바울이고요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아나니아는 그 주인공 사도바울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 엑스트라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여름 내내 주인공 사도바울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엑스트라 같은 조연에 불과하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계속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미국에서 만난 세 개의 교회에 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당 우리교를 위시해서 곳곳에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좀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전반부에 이 무명의 인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진 장점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이 아나니아를 만나 주신 주님의 모습에서 주님에게서 발견되는 주님의 성품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선 살펴보고자 하는 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가진 장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가진 그의 장점이 뭐냐 비록 그는 무명의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본을 잘 갖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본을 잘 갖춘 인물 시간이 좀 지나고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아나니아를 지금 두 가지로 인정하네요 하나는 뭡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던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두 번째로 바울이 뭘 칭찬하는가 보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던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영어 엔하이브에 보니까 highly respected 우리말로 하면 아나니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받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한 일, 업적, 교회가 얼마나 커졌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그래서 자꾸 사도바울은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고 아나니아는 그 사도바울을 뒷바라지하는 조연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사도바울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오늘 조연 같은 엑스트라 같은 인물이지만 아나니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기초가 튼튼하니까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다메색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러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굉장히 저는 귀하게 느껴져요 주님이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왜 대단하게 보여졌느냐 하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 때문이에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토이 푸들이라고요 얘는 정말 웃기는 게 주인이 부르면 먹을 거 줄 것 같을 때는 바로 반응하고 꼬리를 흔들고 따라오는데 어떨 때는 시큰둥하면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둘러보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제 부름을 아예 접수를 안 해줘요 아무리 불러도 고개도 안 돌려요 이런 놈이 다 있나 했더니 최근에 제가 어떤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토이 푸들의 습성이 원래 그런 거래요 제가 읽었던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똑똑하기로 소문난 푸들이 탐지견을 못하는 이유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토이 푸들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가 하면 모든 개의 종류들 중에서 두 번째로 머리 좋은 게 푸들이래요 이렇게 비상한 머리를 가진 푸들이 왜 탐지견을 못하느냐 그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푸들은 자기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강아지가 너무 이해가 됐어요 자기가 컨디션 좋을 때는 주인 앞에 반응하지만 자기가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그 섭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는 이 푸들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개량이 돼가지고 주인 치마 포견에 쌓여 있지 국가를 위하여 먹는 가치 있는 일 탐지견 이런 걸 못하는 그 초라한 개가 토이 푸들 아닙니까? 왜 그 머리 좋은 똑똑하기로 소문난 푸들이 탐지견을 못하느냐 주인이 부르심에 대한 지문대로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이런 면에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구약의 인물 이사야 선지자예요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인데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와 관계되는 이사야 6장 8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의 내가 이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시니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랑 같은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이후에 이사야가 보여준 위대하고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만요 그 모든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함의 첫 단추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 주님이 부르시면 주인이 부르시면 내 컨디션도 관계없이 귀찮거나 귀찮지 않거나 반응을 해야 하는 이 태도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푸들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기분 좋으면 믿음이 막 자라고 반응도 금방금방 나고 조금 피곤하고 또 기분 나쁘고 하면 다른 것 자체를 접수를 안 해주는 그 강아지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엄청난 인물 되겠다고 기도하기 전에요 아나니아처럼 기초가 튼튼한 크리스도인 제가 앞에서 우리 교회 출신 임원석 목사가 시애틀의 어느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고 저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냐고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여러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임원석 목사가 엄청난 능력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길래 30몇 명 모이는 교회가 3년 만에 그렇게 150명이 모이고 지금도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냐고 제가 여러 성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임원석 목사가 부임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성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간단했습니다 그거요 단임 목사님의 성실함과 진실함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모습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이분이 부임해가지고 단임 목사랍시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폼 잡고 있지 않고 교회 행사 끝나면 단임 목사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쓰레기 치우고 화장실 정리하고 돈 밝히지 않고 임대 사람이라고 그냥 마음 쓰고 없다고 업신 얘기지 않고 선물 밝히지 않고 엄청난 영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기초가 탄탄한 거예요 인간미 있게 거들먹거리지 않고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죽은 사람 살려내는 신비한 능력을 구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회복을 원하세요? 정말 원하십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펴세요 큐티 시작하시고요 영적 회복을 위하여 무슨 평양 대부원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야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그냥 내 멋대로 살기 쉬운 내 인생에 주님이 이 하루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초만 하면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기초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아나니아처럼 대단한 위대한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도록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회복을 원하신다면 아침에 일어나 성경 먼저 펴는 습관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하셔야 되고요 삶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기 약속 잘 지키기 우리 교회는 여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불법 주차하지 말기 여러분이 기본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나니아의 장점이 뭐냐 말씀 앞에 승복할 줄 알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뭘 명하십니까? 11절 주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요즘이야 바울 그러면 위대한 그런 인물로 존경받은 인물로 주님이 저에게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을 가서 만나라 그러면 가슴이 뛰고 설레고 그랬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나니아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변화되기 전에 다소 사람 사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악랄한 인간이었어요 피하고 싶은 인간이에요 주님께 이렇게 반박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덧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순종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14절은 더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늘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섣불리 그에게 갔다가 나도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다고 이걸 어떻게 내가 순종하겠냐는 그런 요지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강하게 거부감을 보이는 아나니아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다 아시죠? 17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조금 전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항변했던 아나니아였는데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순한 양이 돼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 사우라 그렇게 다가가는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대단 간단합니다 바로 그 앞에 15절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15절 보세요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간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다 고집불통 아닙니까? 못 말리는 고집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 있어요 말씀만 제대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말씀만 우리에게 제대로 터치된다면 언제든지 고집불통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거 희망 아닙니까? 94세된 우리 어머니 분당 우리에게 처음 개척하고 종종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순한 양이 되고 은혜 못 받으면 이리가 돼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걸 인간관계로 풀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 끼치도록 해야 돼요 은혜 끼치도록 단임 목사가 그렇게 은혜 받으면 성도들은 순한 양이 돼 저는 이게 교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분쟁이 있는 교회 교회들마다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고집불통의 남편의 생각이 바뀌게 될 거고요 말씀이 임하면 고집불통의 아내의 생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돌이킬 것 같지 않던 그 놈의 자식 큰아들 둘째 아들 큰 딸 말씀이 임하게 되면 생각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늘 제가 존경하는 장노님 부부가 있는데요 그분을 만나서 두런두런대화하면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노님이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는 거니까 당신도 고집이 세다는 걸 겸손히 표현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아니면 막아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막아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저는 아나니아처럼 또 이 장노님처럼 말씀 앞에 고집불통 우리의 생각이 교정받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의 장점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아나니아를 변화시켜주신 주님을 뵈면서 그 주님의 성품 두 가지를 제가 발견하는데요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성품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반발을 허용하시는 주님이세요 인간의 반발을 허용하시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순종으로 간 거 아니에요 반발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덧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순종은커녕 지금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항변하고 있는 아나니아예요 제가 감동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아나니아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설득하고 계시는 주님 이게 왜 감동이 되는지 아세요?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특히나 그 군의주의 시절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아나니아의 태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따 대고 지금 까라면 까는 거지 말이 그렇게 많으냐고 너 날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세요 대응하지 않으시고요 그 아나니아의 반발을 수용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백석대 류호준 교수님의 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법정에선 하나님이라는 소논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구약이 말하는 경건의 특징을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가 경건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구약의 경건의 현저한 특징은 하나님 앞에 사정없이 적나라하게 정직한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경건은 감히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의 행동들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대답들에 반박하고 그분에게 새로운 질문들을 되던져 하나님을 극한점까지 몰아세운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이미지는 무조건 용납하고 수용하고 반발하지 않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다시 들어보세요 구약의 경건은 감히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의 행동들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대답들에 반박하고 그분에게 새로운 질문들을 되던져 하나님을 극한점까지 몰아세운다 이게 경건이래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두 달 전에 우리에게 부임한 젊은 목사를 불렀습니다 원래는 토요일 날 안 부르거든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하면 그 젊은 우리에게 부임한 목사님을 불러서 내가 내일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한다 내가 허용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지금 보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느냐 난 자네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생각 없이 하고 우리에게는 원래 그런 교회라고 수능하고 그러지 말고 반발하고 따지고 마음에 용납이 안 되면 용납 될 때까지 묻고 난 자네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어제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 저는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다 교회는 자꾸 참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나쁜 이야기라고 절대 참지 말고 이해될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해될 때까지 질문하고 항의하고 그렇게 하라고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가 언제가 위험한지 아시죠? 입 다물으라고 할 때 조용히 하라고 할 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할 때 그건 나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주님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지금 배우하고 계세요? 그의 반발을 그의 항변을 용납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를 납득시키시는 설득하시는 주님이세요 분명 우리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이 동의가 안 되거든 언제든지 항의하세요 질문하세요 게시판에 글 남기세요 단 예의만 갖추어 주세요 예의만 갖추어 주신다면 어떤 것들도 여러분은 물을 자격이 있고 따질 자격이 있고 답을 구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참 주님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성품 두 번째 이것도 참 감동이에요 주님의 성품 오늘 본문의 두 번째가 뭐냐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주님의 성품이 너무 제게는 감사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나쁜 선입견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으로 설득하십니까? 15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주님의 이 논리를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나쁜 소문이라고 하는 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이 사람의 나쁜 이미지에만 갇혀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 주님은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처럼 도움을 받아서 굳어져 있는 내 생각을 교정해 나가도 해 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번 여름에 제가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중에 신경꺼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저에게는 이 신경꺼기의 기술이라는 게 이게 뭘 말하느냐를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신경꺼기가 뭐냐 하면 그 책 표지에 신경꺼기의 기술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그 밑에 무슨 부연 설명이냐 하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작이 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로로그 제목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려라 신경꺼기가 지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그 책에 나오는 예화 하나만 제가 들려드리면요 여기서 말하는 신경꺼기가 뭔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 하니까요 이제 저자가 어느 날 마트를 갑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마트겠죠? 마트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계산대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직원을 닦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30센트짜리 쿠폰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거 왜 안 바꿔주느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30센트짜리 쿠폰 하면 우리 돈으로 한 3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미국 달러로서 30센트는 가치가 우리 돈으로 300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30센트짜리 쿠폰을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억박 지르면서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는 책이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할머니는 왜 고작 30센트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걸까 답이 뭔지 아세요? 그 할머니가 그토록 30센트 쿠폰 하나에 신경을 쓰시는 이유는 그것 말고는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웃으셨지만요 저는 이 여름에 이 한 줄이 제 인생에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까지 30센트 쿠폰은 이건 인생에 진짜 사소한 건데 왜 여기에 모든 걸 걸고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데 관심을 쓰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책 맨 뒷 표지에 저자와의 인터뷰에 저자가 이런 말을 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말한 신경 끄기는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 내용 중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한다 진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한 신경을 따로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가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30센트짜리 쿠폰에 불과해요 누가 날 그렇게 좀 무시한 거? 날 함부로 대한 거? 날 인정하지 않은 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30센트짜리예요 그날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불순종했더라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점지하신 인물이라면 아나니아의 그 좁아터진 속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라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쓰임받는 과정에서 아나니아가 그 놀라운 역할을 하나님 맡겨주신 이 기쁨을 놓칠 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소하게 신경 쓰는 그 무엇 때문에 놓치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 생각이 교정이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30센트짜리 쿠폰에 불과하다는 걸 자극하게 될 때에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훨씬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는 첫 시간 아닙니까? 지난 무더웠던 여름 무기력하고 또 집중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떨치고 하나님 이제 아나니아처럼 말씀 앞에 교정을 받고 이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여러분 그 30센트짜리 쿠폰 들여다보느라고 이 어마어마한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팔을 드셨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누리셔야 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그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게다가 이 열대야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니까요 이 육신이 자꾸 그렇게 위축이 되면 우리의 영혼도 같이 영향을 받아요 이제 떨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무기력하게 몽롱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한 몇 번 이거 석관 잡히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거 떨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이 사수하고 그저 잡다한 30센트짜리의 내 인생을 거는 이 초라한 내 인생이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생각이 교정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대감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늘 말씀드리죠 노래방에 가가지고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래로 이 찬양 부르시면 큰일 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집중하며 이 학기 동안에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에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팔을 드셨네 본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도 함께 찬송gate 찬송 coincidence 찬송inations 찬송SINGING 찬송ettle 모든 열밤 주홀대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이 Europe의 영광은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버 내 영혼이 은총이버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저는 오늘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제 2학기를 시작하는 첫 단추 무기력했던 지난 더운 여름 다 떨쳐버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나니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저에게 사명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좁아 터진 나의 이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30센트 쿠폰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이 시간 선포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던 지난 시간들을 단들쳐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생각을 할 때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생각에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기본적인 것에 집착하며 저희들을 동일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더해 주시옵소서 30센트 쿠폰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 강력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놀라우신 그 주님을 향해 살찌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더해 주시며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 두면 온통 사소한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 30센트 쿠폰의 인생을 거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 될 뻔한 인생인데 늘 말씀으로 개입해 주시고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더 큰 소망을 주시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기력했던 지난 시간을 떨치고 다시 한번 주먹에 힘을 쥐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2학기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2학기 때 펼쳐주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나가도록 힘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통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득담도 나누고 인사도 하는데요 오늘은 은혜 받고 좀 옆에 분들한테 선포하면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좀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2학기에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2학기에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손뼉치면서 모든 무기력을 떨쳐버리는 능력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놀라우신 주 하나님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따라갈 눈물자는 눈을 뜨며 하늘을 향이 오소서 전자의 권개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힘있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구원자 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빈하소서 전자의 권개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흐니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구원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새 힘을 원금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의 모든 무기력이 한 번에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한번 잘 드려진다면 우리의 이 좁은 생각, 이 좁아 터진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기에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늘 말씀 앞에 교정한 받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비굴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시해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어떤 상황이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 펴며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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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